와이 띠가 숨긴 헤롤드의 슬리퍼 와이 띠가 슬리퍼 날려버렸어요. 헤롤드 슬리퍼 저 안에 넣었어요. 자 헤롤드 껴봐. 게임하다 끌려나온 헤롤드는 오늘도 어슬렁어슬렁이다. 어 그러네 한번 한국어로 세 봐. 하나 둘 셋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망할 검은 장갑은 한번에 껴진 적이 없다. 자 투데이 어나더 투리아 헤롤드 파이널이 아라이브드 이건 벡 펄 펄 펄 켜시면 펄 펄 펄 펄 펄 펄 펄 펄 펄 엑셀 봐봐 노멀 레터 그쵸? 와 꽃뿌렁 남자구나 헤럴드 너의 남자야 와우 조심해 이건 진짜 운동이예요 이건 너의 몸이다 게임하던 녀석 이렇게 불러낸게 머쓱한 내용 근육에 좋다고 너스레드 떨어본다 오 이 안에 톱밥 많다 와 오 그레이트 그레이트 알았어 꼬인살 알겠지? 일시분도 몰라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둘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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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 아이들 말이 외출이지 그냥 동네 안에 있는 의사한테 가서 백신을 맞는 날. 와, 어디 놀러가는 것 같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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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점이 제약관이 신나요? 네. 박싱, 박싱. 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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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싱. 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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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싱.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됐다! 아이고! 잘했다! 와! 좋은 일이야! 아빠, 아빠 걸 더 할게! 너 들어와, 너 들어와! 겠어! 겠어! 거절해, 아빠! 겠어! 겠어! 이게 오케이, 이게 오케이! 알았을게 해야 돼! 나 하나둘 자 타면 찌릴게! 하나, 둘, 하나, 둘, Raspberry! 하나, 둘, 셋! 수영장, 못 가 본지 오래됐다.. 수영장 쟤 까니? 오케이 스위밍 볼 스위밍 볼 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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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on't touch don't touch don't touch 오랜만에 뛰어다니는 딸내미를 보니 괜시리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평소에 들어가지도 않던 수영장 못 들어가게 하니까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 막상 들어가보면 락스 냄새에 뛰쳐나온다 하롤이 무서워 하롤이 무서워? 하롤이 무서워? 하롤이 무서워 하롤이 무서워 하롤이 무서워 하롤이 무서워 오늘 맞은 백신은 독감 백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드19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어쩐지 코비드19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백신 맞추는 행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독감 백신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까봐 엄마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많이 맞추는 것 같다 왜 하롤드와이 어떻게 하롤이 무서워 어떻게 하롤이 무서워 너무 오래 굉장히 오래 너무 오래 와우, 플라릭스 테트라. 백신 맞으러 많이 오는구나. 와, 쬐깐이 주사 잘 맞는다. 아, 헤롤드 진짜. 아, 헤롤드 진짜. 헤롤드, 엑서사이즈. 유슬리스 머슬이네, 헤롤드. 아, 헤롤드. 굿잡. 잘했어요. 헤롤드 삼촌만 무서워했대요. 헤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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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잘 맞았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알겠죠? 헤롤드.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여기요. 아, 아이스크림이다. 어, 헤롤드도 처음 나오는 거겠네. 헤롤드, 첫 번째로 돌아오시지. 헤롤드, 첫 번째로 돌아오시지. How many months you didn't come out이냐? 3 months인가? 와, it feels like we are trip trip. We going somewhere island now. 항상 다니는 길이지만, 세초미야 쬐까니. 헤롤드. 가족을 태우고 달리는 기분은 마치 여행을 온 느낌이다. 가이드 일을 하며 관광객 손님분들께 항상 했던 얘기지만, 여행은 어딜 가서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느낀다. 아빠가 엄마랑 내려서 아이스크림 사올게요. 헤롤드 삼촌이랑, 너희들은 여기 있어요? 차 안에 있어요. 알겠지요? I'm here, go here.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없냐? 까먹었대. 까먹었대. 와, 구구 크러스터. 어렸을 때 비싸서 맨날 투게데만 먹었는데, 추억이다. 아빠. 아빠.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고구맛다, 고구맛. 와. 바깥이. 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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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만 복싱. 뭐 복싱? 어? 복싱 서든해. 왜 마마가 복싱이 있었어? 복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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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싱이래요, 백싱. 복싱이 아니라 백싱이래요. 복싱. 나이텐나. 복싱. 복싱. 지금의 필리핀. 봉쇄라고는 하지만, 봉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도대체 이 무의미한 봉쇄의 끝은 어딜까? 한글자막 by 한효정